결국 어리석은 자들이 여기까지 왔군요 예언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위대한 분이시여 나의 사슬이 진이 그들을 맞이하리라 메이플스토리 검은 마법사 약해 빠진 녀석들의 몸부림이군 메이플스토리 검은 마법사 여기서 끝을 내자 검은 마법사 메이플스토리 검은 마법사 저주스러운 세계도 곧 끝이다 메이플스토리 검은 마법사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라 메이플스토리 검은 마법사 위대한 분이시여 때가 되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검은 마법사 장세의 시간이 다가왔군요 메이플스토리 검은 마법사 그분을 막을 순 없을걸 메이플스토리 검은 마법사